괜찮나? 아아아아아아악! 아 지뢰두기야! 베슬리 왔다갔다 지뢰도 겁나 깔아놓겠네 내가 까는 부분은 나 다 맞고 나서 터지는데 어, 못쓰는다 지륵같지 이 시키고 이제 애들 피하냐? 안 피하느냐? 안 피하는데? 아 깔깔 핵 탈걸? 그 자리 이제 옛날에는 통했나? 웨슬리 잡았다 내 손으로 흠 핵 아우 씨 형 누가 망했어 나 오우 위험해라 만타 타워하네 어 밖에 나왔네 도망갔네 누가 나를 불렀나 아잇 미친 트루퍼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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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타로 계속 녹아 뭐냐고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치웠다 웨슬리 치웠다 웨슬리 웨슬리 내려온다 내 쪽으로 어 좀만 맞아 어 아잇 굿팬 왜슬리 묶었어 돌아갈게 아 이거 시바나와인데 잡을 수 있어 어이 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돌 어ALK 아우 흐흫 아 얘네들 다 죽었다 어디가냐 아잇 어? 저기 다 쳐먹고 얘네 쩔 힘든다 이거 나 진짜 죽겠어 쟤 맞았는데 시드니 뭐지? 공 쓴거 아냐? 어 뭐야 아니 뭐있어 뭐있어? 시바야? 뭐야? 어 시바야 살렸다 론 론 집에 빠졌어 아이씨 망했다 죽었다 이거 나 이불 앞으로 확 뺐다 어 이따가 나무 다 힛 다 떨어지면 먹으라 저거 이 겨먹었어 아이 개같이 견제해줄게 괜찮아 아아 틔 아 길에 두개야 아 어디갔어 아 짠데 진짜 어떻게 죽는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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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그래 얘들아 나 가만히 놀고 제발 신째로 졌다고 아야야야야 어디 갔냐 나? 뒤에 뭔 잡으러 갔는데? 왜 이제 와서 잡으러 가요? 잘 보고 있는데 아니야 놓칠 뻔 했어 야 이 꼬들아 양념 아 피 먹은 거 다 그대로 나왔네 그대부터 있어 먹은 거 아 지뢰 옆에 뭐 있진 않나?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준 것 같은데 아니 피 없어 어쩐지 아 티가 해야 되는데 아 아파 아파 나 힐 없다 아 도망가 안 도망가 날거야 론 스킬 뺏고 일단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도망가 이 씨 죽는다 아 뭔데 어 뭐야 니 죽었어? 어 퇴행 시드니 살긴 살겠다 이제 와서 터진다니까 내 지레 와 드러워가지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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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드니 가줘야되는데 아 어 들어가 그냥 아이고 아 이 게임 진짜 왜 자꾸 누워서 움직이냐고 오오 아 아 개피인데 씨 나도 개피야 나 진짜 개피인데 피 40시리아 호 호 아 아 시드니 씨 아 이 미친놈아 아 아 아 시드니 저거 큐때면 움직일 수가 없다 그니까 론을 밖으로 꺼내드렸습니다 아이 젠장 아니 얘네 백업이 너무 빨라 아이 거미줄이 짧아 아이 젠장 거미줄이 들어갔다 죽어들었다 난리도 아니네 뭐야 죽었네 어 많이 죽었을걸 너무해 들어왔어 다시 덜 앓 정수 çi cara 탁 암 암 아 우 암 암 도 암 암 암 아 얘 겁나 아파 뭐야 얘 뒤에서 아무것도 안보여 황사 먼지 뭐래두지 뭐래두지 맨날 저 웅이네 체육관 가다보면 동굴에서 겁나 많이 나는데 등산객 아저씨더라고 롱스턴 들고 다니던 꼬바돌이 제일 많지 어 맞아 개인적으로 꼬마돌은 맨 마지막에 다 꿰고 나면은 맨 위에서 점프점프점프하며 내려올 수 있잖아 그때 많이 나오던데 아아 거기가 맨 처음에 많이 나오는 구간이잖아 3렙까지 초반에 먹는데라 초반 스타팅 그거 해봤다가 나중에 피동 싸두는데 굴드기준으로 어 골드기준으로 그 어디지 용향인가 그 용 마지막 있잖아 그래본 걔한테 진짜 피도 오지게 쌌다 랩 60을 찍었는데도 40몇째를 못 잡는다 와아 쟤 어디가냐 사라 사냥하러 아 이 망할 모레먼지 때문에 진짜 살지를 못하겠어 웨슬이 흘렀다 아 하나밖에 구성못했다 아 아잇 시발년아 시발년아 일단 떼줬는데 지금 못 보겠어 무서워 아잇 잡 아 힐이 코앞에 있었는데 홍신기 꺼낼걸 못 꺼졌어, 타이밍이 없었어 나도 좀 먹어, 너도 좀 먹어 바퀴벌레, 개꺼 아! 됐어 이제는 다운이 없었어 아, 뭐해, 이새다, 이거 아, 아, 아파 아이고, 으아, 이C 시간이 안 추워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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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나 죽었다 이거 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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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왜 안맞어 공 오케이 살았네 오 질금가루 아아 오 질금가루 못나온다 이거 아 이거 컴인가 이거? 아니야 컴은 재즈 시드니 아아 저 고철도 비명을 지를까? 이리와 날 도울 기회를 줄게 오 질금가루 아우 렉과 씨 때려 웨슬리 얘들아 제발 으아 시바 여기 들어왔어 으아잇 살았냐? 어 나는 거기에 잡았다 어휴 나 뒤에서 추른목대가 헤드로 지원한거라 아 재즈 신이 아 수호는 안 묶어지네 이거 근데 뭐 아니 저거 뭐야 그 뭐 꼰 거야 아니 수호 수호 수호가 안 묶어지네 이거 어딜 도망가 제이킬드 왔네? 야 이거 왜 계속 죽어야 이씨 바꿀 뻔했다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얘 왜 여깄어 나 죽는다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게임 끝났어 게임 노딩이 조금 빨랐다고 한다 한글자막 제공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